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양산에서 했던 문재인과 이재명의 회동 상당히 썰렁하고 뭔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문재인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지난번 공천할 때 나는 내 측근들 많이 불출마했다. 양정철이 그때 뭐 등등해서 불출마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지지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한테 거듭 거듭 딱 두 사람 노영민과 임종석 공정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노력해달라. 이 메시지를 거듭 거듭 보냈는데 이재명은 한마디의 응답도 안 했답니다. 어제도 요청을 했답니다. 공정하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형성 붙여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옹아 자기 측근들 뭐라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문재인도 우리가 저번에 어벤져스에서 거의 단독으로 다뤘지만 우리 현장님이 단독 취재해서요. 윤영찬 의원이 원칙과 상식 탈당하는데 못하게 만류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다. 그렇죠. 그거 다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여기에 하여튼 남아서 총선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그러려면 이번에 이제 스파가 되는 거는 몇 퀘스천마크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알이는 틀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때 신뢰가 가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선수들이 나가서 배지를 달아야지 진지 구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상징성 면에서 봤을 때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두 번째 비서실장인 노영민 이 두 사람이 배지를 달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임종석은 지금 중성동 갑에서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영민도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전격시사인가. 전종철의 전격시사. 제가 인터뷰하고 나오는데 노영민 전 실장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만났는데. 염색을 싸게 해서 잘 못 알아본다고. 머리를 완전히 염색을 해갖고요. 선거 출마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집 팔았는데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원래 삼선한 지역구는 청주의 흥덕인데 이번에는 청주의 상당. 상당으로 옮겼다. 흥덕에서 상당으로. 같은 청주이긴 한데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정우택 오선원인가요 정우택 의원 지역구예요. 거기로 나간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하던데 아마도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친명 비명 나누면 안 되고 친문이다 해서 그거 가지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고 두 사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까 노까 분명히 답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기 뭐야 연동의 비례대표 이거 그냥 위성정당 이거 그대로 받은 게 문제는 네가 어저께 나한테 그 얘기했는데 이거는 먹고 떨어져라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래 돼버리면 이제 친명계가 예를 들어서 본인 병리평을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많이 비례대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어디서 어디서 방과해야 되나요 이게 지역구에서 방과해야 돼요. 지역구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에 지금 이놈 저놈 뭐 안배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오로지 친명계로만 지금 공천을 해서 이 지역구는 똘똘 뭉친 친명의 전사들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저 임종성 노영민 무슨 뭐 윤건영 뭐 이래갖고 이런 선수들 지금 줄 수 있을까요 그 여유가 더 없어진 거예요. 더 없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한두석 정도 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준연정령으로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무조건 지역구에서 사실상 이제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결판을 보려면 더 친명위주의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의 이제 이 준연정령제 본인의 어떤 입장 밝힌 게 더 지역구에서는 친명위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친문은 이제 끝났다.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의 막걸리잔은 이별의 막걸리잔이었다. 이별의 막걸리잔이었다. 이야기 드린 게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문재인도 염치가 있죠. 본인이 그렇게 몇 번 부탁했는데 쌩 까버리면 그걸 가면 그러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걸 이재명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문재인의 효용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상 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양상 갈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어제의 관계는 이제 마지막 그냥 안녕하고 끝나는 그 의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일부터 6일이면 내일부터예요. 당무감사 종합심사 결과 발표하죠. 발표하게 되면 이제 컷오프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친명이 많을까요 친문이 많을까요. 그럼 뭐 물어보면 이거 우문이죠 이러면. 그래서 그 명단 이제 짤리는 명단 발표하기 직전에 양상 가서 뭐 그런 정도로 쇼하고 왔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유지한 데서 기본 성의 표시는 한 거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쯤 되면 이제 이 통보를 한다고 그럽니다 개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경선에 나갈 경우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에 일단 참여를 하면. 그런데 만약에 통보를 받으면 이게 감점이 꽤 됩니다. 하위 같은 경우는 뭐 20%인가 30% 되고 그 다음 또 그 위에 같은 경우는 10%인가 20% 잘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여성 청년 그다음에 처음 나오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부당하다 안 된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결국에 이제 지금 이낙연 신당 하는 새로운 미래 이런 쪽에다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은요. 한 번 출마를 안 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자리가 또 있습니다. 뭐 호구지책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야당은 갈 데가 없습니다. 한 번 끝나면 다음에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역구에 자신 있다 생각하면 과연 거기 남아 있겠어요. 지금 전병원 전 정무수석 마찬가지죠. 다 지금 탈당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통보받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 한 4, 5명만 나가면 이 총선 번호가 바뀝니다. 번호가 바뀌죠. 번호가 바뀌어서 3번이 될 수 있어요. 3번이 될 수 있죠. 3번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까지 내면 명단고 내고 하면 이게 캡을 씌우기 때문에 7석은 나눠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아마 간단치 않은 득표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종석이 만약에 중성동 갑에서 찐명한테 밀려서 공천 탈락이 되고 그러면 아니 뭐 저쪽 가서 이낙연 신당 가서 원래 임종석이 고향이 전남 어디죠. 장흥입니다. 장흥이죠. 고향에서 출마해서 해도 그게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세나리오도 불가능한 세나리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내부에 지금 분열이 본격적으로 될 조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면서 아마 본인도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야 내 새끼들 이제 못 지키겠구나. 그런 사인이 아마 가고 이제 통보가 오늘 내일부터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그렇게 되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원옥하고 지금 조홍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문제 때문에 저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고문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다음 대선 불추마한다는 선언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준석하고 또 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홍천, 이원옥은 이준석까지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여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같은데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어떻게 상당대회 하고 있는지 안 간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참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벌써부터 원래부터도 단단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제 콩가루 냄새가 나네요. 하여튼 뭐 하여튼 참 내일 이후부터 지금 민주당의 변화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변화가 참 굉장히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원님 이번에 보니까 전화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토요일로 국민의힘이 공천신청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공천신청 첫날인 월요일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포갑은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원래 마포갑 출마 선언을 했던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이제 서대문 갑으로 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또 비례대표 출신 최승재 의원은 또 광명갑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대전환 출신인 조정은우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공천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여론조사를 이제 지역구별로 다 합니다. 다 해요.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전화 엄청 오죠. 0-2로 시작되는 감독님 그거 있어요? 그거 하나 좀 띄워봐주세요. 한번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0-2로 시작되어갖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미 전화를 받고 잘 응답을 했다. 이런 분도 벌써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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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